모니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모니터입니다 상당히 가볍고요 거의 노트북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그래서 OLED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태블릿과 같은 느낌의 그런 모니터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PC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모니터는 거의 대부분 LCD를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이 LCD는 백라이트를 백색의 LED를 사용하는 White LED를 쓰느냐 RGB를 쓰느냐에 따라서 광색형 모니터냐, sRGB급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 Quantum Dot을 채용한 그런 디스플레이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LCD의 범주 안에 들었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PC용 모니터 이외에 TV나 여러분들의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TV는 이제 LCD에서 OLED로 변환을 이루어주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많은 스마트폰들이 OLED를 채용한 그런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실 거예요 결국 대형 디스플레이도 OLED, 소형 디스플레이도 OLED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결국 PC용 디스플레이, 노트북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LCD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OLED를 채용한 노트북의 소식도 들리곤 있습니다만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겠네요 PC용 OLED 디스플레이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ASUS에서 나온 PQ-22UC라는 모델인데요 특이하게도 OLED 포터블 모니터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포터블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이 OLED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가벼운 무게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OLED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잘 선택한 모니터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SUS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OLE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캐링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노트북처럼 가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열면은 이제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모니터와 함께 스탠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같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납작한 형태의 스탠드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고 다니거나 각도를 변환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에서 사용했던 그런 유형의 뒤로 접는 형태의 스탠드까지 또 별도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모니터입니다 상당히 가볍고요 거의 노트북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그래서 OLED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태블릿과 같은 느낌의 그런 모니터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22인치의 형태이고요 일단 모니터를 스탠드에 올려놓은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접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꺼내신 다음에 이게 이제 자석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히 뭔가 나사로 조이거나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다가 딱 끼워 올려놔 주시면 바로 자석이 상당히 좀 세거든요 이렇게 단단하게 부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버튼도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입력 단자 같은 경우에도 USB-C 단자 두 개하고 HDMI 단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신형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USB-C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바로 케이블로 전원과 4K 영상을 동시에 전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 노트북하고 연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구형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 단자와 별도의 영상 입력 단자를 두 개를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형 USB-C 단자를 지원하는 노트북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직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뭔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또는 외부에서 손쉽게 외부 모니터로 또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일단 OLED 모니터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끝까지 끌어올렸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니터의 끝판왕 수준이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컬러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sRGB, 어도비 RGB, DCI-P3, REC 2020까지 대부분의 색역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색공간들의 컬러 정확도가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델타 E, 우리 컬러 디퍼런스가 E 이하로 아주 정교한 수준으로 컬러가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같은 거 없이도 운영체제의 sRGB나 어도비 RGB 또는 디스플레이 P3 또는 REC 2020과 같은 색공감 프로파일을 모니터 디스플레이용 프로파일로 그대로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더라도 아주 정교한 수준의 컬러를 그대로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과 같은 기능이야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이라든지 HDR 영상 같은 경우에도 다른 모니터, LCD 모니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블랙이 0칸델라에 그냥 퓨어한 블랙입니다 LC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블랙이 밝은 편이죠 V 계열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만 IPS 계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칸델라 이상 무조건 밝은 그 블랙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OLED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TV나 스마트폰에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 블랙이 아주 제로의 블랙이 나온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OLED TV나 OLED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셨던 그런 풍부한 블랙을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채도가 강한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세대 영상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P3 세계역의 강한 채도의 영상을 보실 때는 LCD에서는 경험하실 수 없는 그런 채도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야라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목표로 타겟팅해서 뭔가 디자인 작업을 하신다든지 그쪽에 재현되는 어떤 영상이나 컨텐츠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자 하실 때는 사실 이 제품이 끝이다라고 보서도 무방합니다 거의 렉709라든지 아니면 P3라든지 어도비 RGB와 같은 그런 색역을 거의 100% 정확하게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제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상 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촬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간단하게 어떤 시연을 하신다든지 품평을 하신다든지 할 때 이 모니터 이상의 제품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OLED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PC용 OLED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TV나 스마트폰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OLED가 LCD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응답속도 0.1ms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빠른 리스폰스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본다면 사실 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 화면에 플리커가 있죠 그래서 그 플리커가 우리 눈에 거스르는 수준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플리커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니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가장 정확한 컬러 정확도를 요하는 전문가들 특히나 이제 OLED 디스플레이에 재현될 컨텐츠의 컬러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쇄물은 물론이고요 특히나 영상 같은 경우 P3라든지 아니면 렉709에 재현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HDR 영상까지를 다루시는 경우에 사실 이 모니터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포터블로서 휴대도 간편한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문제죠 결국은 사실 이 OLED와 같은 형태 이런 디스플레이 형태가 앞으로는 대중화가 되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